네에!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큐맨파이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The Follow One 날 따라오는 어떤 것?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어떤게 따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게임이 총 쏘는 게임이더라구요 제가 봤을땐 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우와 뭐야 내가 경찰인가? 일단 차에서 그나마 챙길만한걸 챙겼구요 아마 제가 경찰이겠죠 일단 배터리가 얼마 없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이런 거를 또 겁먹을 시간이 없어 저기요! 제 차가 고장나서 그러는데 도움 좀 얻을 수 있을까요? 저기요 잠깐만 아 일단 열쇠가 여깄네요 오케이 분명 여기서 전화 소리가 들렸는데 밖에 사람 있어요 뭐야 헐 이 방향으로 걸었는데 아니면 밖을 나갈 수가 있어야 하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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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게임이 너무 어두워요 게임이 너무 어두워요 이 방향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불빛있네요 어 사람이 있다 저기요 아줌마 아니 아저씨? 괜찮으세요?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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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제 캠 때문에 안보일테지만 일단 지도를 얻었어요 제가 일단 이 미니맵을 볼때까지만 제 캠을 왼쪽으로 둘게요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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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잖아 여기잖아 저건 뭐야 아 아 아 깜짝아 살아있는 줄 알았잖아 아 멍청한 좀비 여기까지 들어와요 눈치코치 없네 진짜 이건 뭐야 에잇? 저게 뭐야 뭐야 얘네는 죽는데 얘네 왜 안죽어 얘를 죽여야되는건가? 어 페이지 찾았다 어 저 뭔진 모르겠지만 페이지 찾았어요 으아앗 얘를 죽여야된데 어 얘 안죽는데 어떻게 죽이지? 얘를 죽이라는거 아닌가? 킬힘이 안죽여지나봐요 아 종이를 열개 쳐야 되는거구나 나 쟤 죽이는건줄 알았지 지금까지 그럼 총을 매준거야 이씨 아 쟤네 하는 꼬라지좀봐요 아 저 꼴깔콘 저거 이씨 생긴거 뚱이가 치는거가지고 왜 저렇게 안죽는 죽지도않고 이씨 따라오기만하고 이씨 와 근데 여기 일곱개를 어떻게 모으면 아 근데 열 장 너무 많다 아니 종이가 열 장을 어떻게 모아 아 하기싫어 안할래 어어어어어어어어우.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gano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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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빡신해 개같은게임've 극 out 뭦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개빡시네 개 같은 게임 진짜 씨